조금 이른 관측들이 세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설익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유시민 씨 명예훼손 첫 재판 때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2배 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한 번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밝힌 바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당 부실장을 하셨고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인 민주당의 설주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지금 들어봤잖아요. 벌써부터 차기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바로 검찰총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덕분에 또 윤석열 정부의 당선인의 전 인터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정치 부복이라는 굉장히 프레임에 쌓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초반에 특히나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특정한 어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검사를 또 바로 검찰총장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협치 문제에서도 상당히 매우 장애물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총장을 만약에 안 치더라도 조금 시간적 아직 정권이 5년이나 있기 때문에 정권 중반에 어떤 기회를 봐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당선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꼭 당장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언젠가는 정권 중반에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설병원사님의 예측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 정부로부터 4번이나 좌천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2020년 2월 부산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발령났을 때 윤석열 총장이 부산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제외 순간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좌천이 된 상황이고 한참 조국 수사를 한 직후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가깝고 아꼈던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짧게 눈으로 눈빛을 교환했던 이 순간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고 해석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위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들이 많이 인사 발령의 대상이 됐었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복귀할까도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했던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들이 각각 뿔뿌리 뿔뿌리 인사가 남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동훈 검사장이고 적폐청산 수사, 조국 수사, 원전 수사 다양한 수사들을 맡았었던 윤석열 사단들의 관측과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 김건희 씨는 영부인보다 대통령 배우자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제2부속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배우자를 담당했던 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